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왓티비오님께서 마스터뉴얼 도전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스터 콩피 배틀 페이더 AD 체인저 음영전사 베이시스 싱클론 레조네이터 미러 레조네이터 렛트 레조네이터 크림즌 레조네이터 다크비숍 데몬 침략의 화염 다크 레조네이터 클략 레조네이터 하루오라라 하이퍼 싱크론 리추어 마커 오파츠 골든 서틀 아랄 파지 레이니어슬 레드 스프린터 반개초제 인디오라 데스볼트 풍래왕 와일드 와인드 죽은 자의 소생 레조네이터 엔진 콜 레조네이터 탈약 팬더모니어 막마의 소굴 공명파 커맨드 레조네이터 파괴륜 아공간 물질 전송장치 스카레드 카페 스카레드 코쿤 언체인드 창도 싱크로 트랜스미션 신의 심판 강제 중요 스크린 오브 레드 레드 라이징 드래곤 데몬 카오스킹 다크엔드 드래곤 레드데몬 주 드래곤 크림진 블레이더 강귀 더 자이언트 오후키 결투룡 듀얼링크 드래곤 돈전 전진 했습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아참고로 와티비오님 후공입니다 상대는 성공입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배틀 페이더 하루라라 오파츠 골든 서틀 커맨드 레조네이터 스카레드 카펫 우선은 상대의 터널입니다 GW 유니콘 킹스피어를 소환하고 터널 마쳤습니다 다음은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아랄파지 레이니어스를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커맨드 레조네이터를 세트하고 그리고 아랄파지 레이니어스를 수비 표시으로 세트하고 터널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의 터널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GW 얼티미트 실드를 소환하고 터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터널 시작합니다 레드 레조네이터를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할 마법 카드인 커맨드 레조네이터를 발동했습니다 패에서 레드 레조네이터를 묘지으로 보내고 그리고 덱에서 크림즌 레조네이터를 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덱을 섞어 그리고 그리고 크림즌 레조네이터 아랄파지 레이니어스로 싱크로 소환한다 크림즌 레조네이터 아랄파지 레이니어스를 묘지으로 보내고 싱크로 소환 레드 라이징 드래곤 그리고 레드 라이징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 묘지에 있는 크림즌 레조네이터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크림즌 레조네이터의 몬스터 효과 발동 덱에서 다크 레조네이터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또 덱을 섞어 그리고 크림즌 레조네이터 아랄파지 레이니어진 드래곤을 싱크로 소환한다 싱크로 소환 레드 데몬즈 드래곤 그리고 또 크림즌 레조네이터 아랄파지 레이니어진 드래곤을 묘지으로 보내고 그리고 레드 데몬즈 드래곤으로 상대의 몬스터인 GW 유니콘 킹스피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다크 레조레이터로 GW 얼티미트 실드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CS 암즈 세이저를 소환하고 그리고 바로 레드 데몬즈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쪽 레드 데몬즈 드래곤 아닌 바로 CS 암즈 세이저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왓티비오님의 턴이 시작했습니다 스카레드 카펜을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레드 카펜을 두 장을 세트하고 그리고 또 바로 오파츠 골든 서틀 소환하고 그리고 바로 오파츠 골든 서틀의 몬스터 효과 발동 그리고 크림즌 레조레이터와 오파츠 골든 서틀으로 싱크로 소환한다 그리고 또 크림즌 레조레이터와 오파츠 골든 서틀 묘지으로 보내고 싱크로 소환 크림즌 블레이더 그리고 크림즌 블레이더으로 상대의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레드 데몬즈 드래곤으로 상대의 공격합니다 그리고 왓티비오님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와 티비오님께서 유희왕오디아스의 주인공이 유성을 그려니다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제가크어스를 그립니다 계속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제가크어스는 듀얼킹을 목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색칠을 하겠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